다양한 나무들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숲을 만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인성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삶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기독대한학교, 제주 나무와 숲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신 권오희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신과 색깔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보듬어 가면서 하나의 나라의 세계관, 하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미라라와 같이 작은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시면서 기독교 학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교회 연합으로 이루어진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났는데 함께 나눔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가진 철학과 그분들의 철학이 너무 잘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제주교육성경공동체 나무와 숲이라는 법인안의 나무와 숲 학교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하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을 유치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특별히 전국에서 가장 보금화율이 낮다는 제주 땅에서 기독교 학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주 땅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귀한 동료자들과 함께 귀한 교회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 오면 왕따가 없다. 아이들이 욕을 쓰지 않고 좋은 말들을 많이 쓴다. 가끔 욕을 쓰는 친구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입술과 생각들이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대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 처음 올 때부터 선생님들이 환대해주고 그리고 시험을 칠 때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업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져가고 다양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기독교인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특별히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가 함께 올랫길을 걸었는데 고3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별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이 갔는데 올랫길을 다 완주했습니다. 어땠어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잘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타일이면 빨리 달리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의 짐도도 들어주고 그들과 발걸음을 맞춰주고 함께 완주했다는 겁니다. 나보다 느리고 나보다 힘이 없지만 그 친구들 손을 잡아주는 교육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시대 사람을 기계에 쓴 용어인 스펙으로 평가하는 시대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탓하거나 욕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들이 아이들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희들은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인문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미래 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우리가 주어진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 적응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이 PBL 수업, 문제 기반 수업 한 가지 주제를 두고 한 가지 주제를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깊이 고찰하고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삶에 적용해보는 그 프로젝트형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수업을 하면요 직접 쓰레기를 주워보고 캠페인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의 환경을 바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아름답게 보호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유형의 수업들을 많이 하고 지역에 있는 멘토들을 만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직종,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행정사님,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미래의 교육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전적으로 일을 진행해보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기독교인들로서 살아가는 전문 직장은 저런 것이구나를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전국에서도 가장 보금화율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제주 땅에서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비전과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연락 옵니다. 제주도 땅이 보금화율이 낮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제주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학교를 남아와서 학교를 보면서 기독교 학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들려서 이제는 아이들을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두 시간으로 아이들을 신앙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기독교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 땅에 있는 우리 남아와서 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정말 보금과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해지고 믿음의 동요자들을 만나서 잘 커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뛰어놀 수 있는 장소,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들, 좋은 장소가 생겨서 제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숲, 육지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요.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숙하는 장소, 또한 아이들과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수많은 동요자가 모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동요자들, 재정적으로 구원하는 동요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